덕구야! 아! 공룡씨! 생화 폭언해. 나도 미안해요. 아까 소리친 거 그쪽이 버린 거 아니냐고 억지 부린 거. 여기 아파요?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. 힘들면 쉬고. 지금으로선 덕구한테 안락서받게. 밥 덕구이떤니? 언제까지 안 나요?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. 지금 덕구한테 1분 1초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일 거라고. 이제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이 가슴에서도 눈에서도 부인하세요. 형의 의지가 아니었다고. 잘하므라야. 이 방법뿐이에요. 형이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라고. 어쩌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. 나도 알아. 운영이 날 떠나서 그래도 괜찮아진다면 난 상관없어. 널 설레게 만지는 널